1, 3, 4 뭔가요? 살치며 들어봐요? 백불치면 여기서 턱대면 이렇게 되잖아요. 너무 흑밥에 대한 들려요. 살짝살짝 사라져 녹아서 그 다음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천천히 바꾸세요. 바꾼 때도 있잖아요. 확 바꾸지 않아요. 천천히. 두 개로. 그 다음에 이를. 천천히 바꾸세요. 한 바꾸는 게 아니라 살짝. 살짝 섞이는 것처럼 확 갈아주는 거예요. 뭔가 이 화음이 이 화음 속에 있다가 여기가 개이면서 얘가 나타나는 듯한 그러니까 얘가 덜 도드라지게 들리죠. 소리가. 그런 패션도 있어요. 두 개. 두 개. 두 개. 네. 노래 한 번. 마찬가지로 손가락으로 치면 이런 소리가 나. 발음이 선명해. 말고. 탁탁탁탁 하고 싶다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. 무게로 옮기고. 그리고 페달 천천히 바꾸고. 살짝 팍팍 뜨면. 너무 확 없어져. 매력이 없어요. 두 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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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렸어요? 서서히 떼기 시작해서 여기서 다시 밟은 거. 들려요. 백프로 하면. 두 개. 두 개. 무게 내려놔서. 윗소리. 무게예요. 손가락으로 치는 게 아니라 팔을 무게로. 거의 팔로 친다고 생각하면 돼요. 팔에 그냥 연장선이 있고. 이런 게 있어요. 그런 패들도 있다는 거. 좀 더 잘 들으면서 천천히 가는 거를 집에 가서 여러분이 무슨 곡을 치든지 간에 보통 낭만곡이나 노래하는 선유라는 곡이 훨씬 더 좋거든요.